엄청난 상금이 걸린 인생 역전의 마지막 기회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쭈꾸미 게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핀더by 게임, 핀더by 게임, 핀더by 게임, 핀더by 게임, 핀더by 게임, 핀스카이 어휴! 안 돼, 벗어요? 뭐야! 안 돼, 벗어? 들어와! 우와! 스킬! 우와! 어휴, 이거 뭐야? 스킬! 스킬! 뭐야! 어휴! 이건 왜냐면? 어휴, 이거 뭐야? 어휴! 야, 스킬 엄청나! 어휴, 뭐야? 왜요, 왜? 이거 뭐야? 야, 긴장감 장난아니야. 일람이 형 아 일람이 아니야 어 무서워 아 여기가 이렇게 컸었나? 뭐야 뭐야 이걸 왜냐면 와 스킬 네가 오징어 대표야 야 스킬 엄청나 다 핑크맨이야 다 핑크맨이야 감독님들까지 야 뭐야 씨 어 뭐야 이게 야 뭐야 씨 야 뭐야 씨 형 우와 키즈카페다 아니야 이거 저기 봐봐 주꾸미 게임이잖아 주꾸미 게임이다 귀엽다 애견카페 같은데 애견카페 야 오늘 좀 사진 좀 많이 찍어놔야겠다 우리도 스타 될 것 같은데? 진짜 잘 어울리네 네 뭐예요 어? 뭐가 잘 어울리냐 오징어 게임에 진짜 잘 어울리네 제가 왜? 오징어 석진이 형 진짜 잘 어울리네 석진이 형 오늘 잘해요 왜냐면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짤이 돌 수도 있어 짤이 돌 수도 있어 형 여기서 자 근데 형님 석진이 형은 왜 2번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아니고 일람이 형 일람이 형 아 일람이 형이 일람이잖아 아니 나는 이제 일람이 형 아 일람이 형이 일람이잖아 아니 나는 이제 정제고 일람이 이남 네 남의 정제야 여기 내가 정제야 너 누가 해 여기 정제를 누가 해? 야 주인공병 졸여 야식아 여기가 갈 수도 있고 세찬이 갈 수도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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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수 여기 박혜수 맞아요 여기 민현 민현 씨 민현 씨 맞아 맞아 여기 게임 오빠 누가 대장이야? 여기 누가 대장이야? 잘한다 잘 맞다 야 이런 역할 잘해 여기 게임 그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이라고요?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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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네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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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리 알리 강세벽 강세벽 아니야 아 새벽이? 너는 그 깡패 그 깡패 허성태 깡패 그 깡패 허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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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야 오빠를 지켜봐 나 의사 나 의사 오빠는 없어 오빠 근데 지효가 봤대 뭘 봐 나와봤어요 오깨물 진짜로? 야 너 집에 있어 그거? 있잖아? 아 저 X 풀릴 수 있어요? 너 아직 돌리는 거 쓰냐 요즘 사람 나 의지 유튜브도 봐 아 진짜? 오우 야 근데 너 지효 너 이렇게 세상하고 요즘 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왜 소통해 갑자기 야 캐릭터 버리는 거야 뭐야 너 왜 나왔어? 아니 이제는 좀 해야지 오 어 뭐야 음악도 똑같아 똑같아 이거 그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야 이 음악 나오면 거의 죽기 시작이야 이제 게임 시작하는 음악이지 게임 시작 주꾸미 게임의 참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공수 같은 성대? 그 성대?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와 똑같아 저희가 준비한 게임에 참여해 오 무서워 마지막 게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생존한 참가자에게는 거액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아 그럼 상금을 공개하겠습니다 상금이 얼마에요? 오 형 이거 우와 오 형 이거 우와 우와 만들었어 우와 내가 저거 만들었어? 내가 저거 만들었어 아 뭐야 야 똑같아 있네 야 똑같아 있네 야 똑같아 있네 야 똑같아 있네 오 돈 떨어지나? 돈 떨어지나? 우와 돈 떨어지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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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야? 진짜 돈이야 너 이야 이제 돈이 또 많아놨네 저렇게. 저기 재석 오빠 정도 있어 재석 오빠. 내 얼굴 새겨져 있네. 이거 얼마야? 그런데 왜 내 얼굴이 있어? 엄청 많아.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최종 생존자가 획득하게 될 상금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300만 원? 오늘 세다. 그럼 잠시 후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 종국이 형 이따 저랑 깐부해요. 깐부 좋지. 나도 깐부 좋지. 깐부해요. 그럼 다음 게임이 진행될 때까지 잘 시간을 즐기십시오. 딱지 치기를 통해 얻은 현금은 1만 원당 굿을 5개와 바꿀 수 있습니다. 배팅금을 통해 굿을 불리기도 가능하니 자유롭게 참가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 스타일리스트가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옷을 가야 하는 것 같아. 여기 들어오는데 무슨 스타일리스트가 어디 있어요? 끝났어. 수업이 끈이야. 이남이 형. 아니 무슨 스타일리스트가 어디 있어? 이남이 형. 이남이 형. 이남이 형. 우리 게임을 이상하게 하시네. 바지 뒷주머니에 맞는데. 지금 장난하는 줄 아나? 이거 무슨. 나 2만 원 땄지. 잠깐만 구슬로 바꿔야 되네. 야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바꿀까? 나 다 바꿨어. 너 얼마인데? 너 얼마. 얼마 땄는데? 1만 원은 몇 갠데? 5개래요. 아. 아 구슬 없이 이거 뭐. 아 이것도 구슬. 구슬 따야지 뭐. 15개 맞아요? 나랑 게임 1만 원은 해 주겠나? 나랑 깜부 할래? 아니 어차피 이거 이 게임이 탈락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탈락 시켜야 돼요. 네. 탈락 시켜야 돼요. 그래서 깜부들끼리 모이면 진짜. 5개는 그게 어디예요? 나 10개야 그렇게 알아. 나도 10개야. 야 대박이네. 어? 어 뭐야. 끝났나 보다. 어 뭐야. 끝났나 보다. 지금 앉았는데. 지금 앉았는데. 지금 앉았는데 게임 안 돼. 야. 누구 들어왔어 누구 들어왔어. 야. 누구 들어왔어 누구 들어왔어. 뭐야. 누구야. 뭐야. 아우신가 봐. 왜 그래. 시석진 아웃. 형 누가. 왜 그래. 시석진 아웃.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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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나. 왜 그래. 왜 그래. 시제 한 부분도 절단된다. 아아. 형 누가 버렸나 봐. 일단 기다려봐. 왜 벌써 시작부터 이렇게 돼? 누가 나 자른 거야. 누가 나를. 나 게임하고 있었어요. 나도 게임하고 있었어. 나 아니야. 이게 얘 있잖아. 그럼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그럼 다섯 개 될 텐데. 어디죠. 어디죠. 석진이 형 모습이 다 없애죠. 얼마. 그럴까. 우리 깜부니까. 짝이야. 어때요. 짝. 짝이야. 없애죠. 지석진이야. 일람이 형아. 누가. 나 아니 나 없잖아. 이거 열 개 있어야 되잖아. 진짜 이거. 누가 나 죽인 거야. 누가 나 죽인 거야. 아니 근데 일람이 형 왜. 왜 벌써 일람이 형을 죽이지. 누가 죽였더라. 누가 죽였더라. 누가 죽였더라. 근데 진짜 볼품 없긴 하다 형. 최악이다. 야 진짜. 누가 나를.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없잖아요. 저 구슬이 없잖아요. 아 근데. 구슬 열 개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없잖아요. 저 구슬이 없잖아요. 아 근데 이거 장화 퀴즈다 이거. 잠시 후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저 떨리고.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게임을 알려달라고. 너 나랑 혼자 가자. 둘이? 어. 붙어요 붙어. 오징어 게임하면. 오케이 오케이 붙어. 오케이 해. 아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골목 어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어. 오케이 가.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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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가져와. 세 개. 오케이. 송민아 잃었어. 어. 너 지금 완전 말리구 있는데. 너 잃었어. 형 저 한 번 할게요. 나 한 번. 영감님이. 영감님 저 한 번 하겠습니다. 너무 웃긴다. 나 지금 해야겠다. 여기서 해야겠다. 두 배 맞는 걸로 가야 돼. 2번. 지석진 아웃. 왜? 형 왜 탈락이에요? 목숨하라 또. 목숨하라 또 없어졌네. 어? 뭐라고요? 아니 이유나 좀 알자. 형 계속 여기서 형이 막. 아니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해도 열심히 구슬만 못. 승윤아 깜부지 깜부잖아. 누구 죽일까? 누구 죽여줄게 내가. 승진이 형. 몇 개 나오지? 팔다리지. 팔 안쪽을 더 잘라. 지석진. 지석진. 아니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형이 여기서 계속 구슬 따먹기. 구슬 따먹기 하고 막 설치니까 지금. 야 이유나 좀 알자. 어? 아니 내가 알겠는데 날 왜 죽이냐고. 아니 누구야 니네 씨. 유재석이 너야? 내가 없잖아 구슬이. 김종국이 너야? 아니 없어. 구슬이 없잖아 우리가. 야 전민이 형 너야? 아니 오빠 저 여기 다 있어요. 구슬이 없어 진짜. 야 송지호 너. 아 진짜 구슬이 없어. 아니 나 누구야.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 넌 왜 이렇게 못 잘라. 아 넌 왜 이렇게 못 잘라. 잠깐만. 야 왜 짜지길래. 빨리 물어달라고. 고통스럽다고. 이 형 진짜 빨리 한 방에 물어달라고. 성격 안 좋네. 이럴 거면 구슬 한 두 개씩 나눠줘. 왜냐면. 왜 안 그러면 또 모아가지고 또. 그래. 형 이제 목숨. 모아가지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두 개씩 놀아줘. 두 개씩 놀아줘. 좋은 말 하면서. 내가 한 놈을 보내겠다. 오오. 어? 잠깐만 안 되겠어. 오오. 어? 야 그래?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그렇지 없이 데려가.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그렇지 없이 데려가. 이렇게 세 개 더 드리면 되죠. 왜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야. 왜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야. 왜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야. 다시 어떻게 돌아와. 형 돌아와요. 돌아와. 세트를 엄청 활용하네. 저기요. 진짜 멋있다 오빠. 유재석이. 보내주세요 유재석이. 형 근데 내가 아닌데. 아 형 돌아온다 돌아온다. 아 나 열받아서 진짜 못 죽어. 유재석이 하나 보내주세요. 목숨 하나.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나 진짜. 엄마한테 가서 화풀이 했네. 여기 잘한다. 여기 잘한다. 여기 잘한다. 여기 잘한다. 여기 잘한다. 아니 나가 아니잖아 내가 나를 왜 해. 아 열받으니까. 오케이. 와 나. 깜짝 놀랐어. 빨리 가자. 몇 개 형. 몇 개인데. 없어 근데. 몇 개 형 몇 개 있어. 몇 개 없어. 몇 개 있는데 난 없어 나는. 다섯 개만 줘. 다섯 개. 네가 좀 보태라.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전소민하고 하하드. 나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보여준다. 내가 진짜. 야 나 하나만 보탤까?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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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태. 균형 맞춰. 균형 맞춰. 소민이지 소민이 없지? 나 아니야. 오빠 나 한다고요? 야 나도 오빠 하나. 야 나 마인 없어. 야 너 이 속에 남어 그러면. 아니 내가.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많이 내고 싶은데 지금. 그래 확실해? 내가 많이 내는 내가. 오빠 나 한다고요? 내가 다섯 개는 안 냈는데. 나 목숨 하나 잃었어. 너 하나지 하나 잃었지. 제석 형도 지금 하고 있어. 제석 형도 지금 하고 있어. 3번. 김정복. 아이. 너 나이냐? 아이 정말. 3번. 김정복. 아이. 너 나이냐? 아이 정말. 와 대박이다. 얘한테 받아서 냈는데. 김정복을 썼어. 야 이거 내 거 다섯 개 가져와가지고. 야 재석 형이야. 재석 형이야. 아니 너는. 아니야 재석 형이야. 다음 불 꺼질 때 조심해라. 저 하하 할게요. 나 아니잖아. 아이 아니지. 나 아니지. 또 나야? 어 재석 형이야. 하하 형이다 하하다 하하. 나야? 4번. 하하. 3개만. 3개만 줘 3개만. 하 오빠 목숨 하나밖에 안 들었어. 왜? 3개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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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3개만 3개. 모든 참가자들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데. 2개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갑시다. 하나.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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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리로 와. 승민아 너 어떻게 내가 이거라. 내가 소민이한테 이거라 그랬는데. 첫 번째 게임은 힘이 매우 중요한 줄다리기입니다. 와. 아니야 이거 좋아. 우리 4명이야. 우리 4명이야. 4명이야. 와. 아니야 이거는 사람이 많잖아. 형. 괜찮아. 내가 옆으로 층에 세울게. 오빠 그거 아시죠? 일단 10초는 무조건 버티고. 거기서 나온 걸로 할까? 거기서 나온 걸로 그대로 가. 거기서 나온 걸로 그대로 가. 배달 갔다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오징어 게임에서 진짜 나왔던 거야. 당기지 말고 버티라고. 당기지 말고 버텼다가. 이게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버티는 게 맞고. 우리는 당겨야 돼. 야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 왜냐하면 목숨이 날라간다. 야 이거 목숨 날라간다 이거 이겨야 된다. 저드랑이 뛰어야 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번 가보자. 배웠어 배웠어 오징어 게임에서 배웠어. 준비. 아직 아직. 야 뒤로 쳐 쳐 쳐 쳐 쳐 쳐 쳐. 뒤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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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어, 사람 찍어 안 돼. 아, 너무 미끄러워. 안 돼, 안 돼. 아, 처음에 괜찮았는데. 네 분에게 1점씩 정리. 두 번째 게임도 1분 뒤에 팀 선택하겠습니다. 팀이 중요하구나. 야 팀이 중요하다. 진짜 떨려. 야 이게 진짜 목숨 걸렸다고 생각해 봐. 그래. 야 나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야. 목숨 지금 딱 두 개 남았어. 야 없냐 너 구글? 다섯 개 있어요. 아 소식간에 밀려. 하나 있어 하나. 하동을 날려버리게 돼. 몇 개세요? 형 세 알만 줘 세 알만. 어? 세 알만. 종국이 막 바깥집 그릇. 그치? 거기 가셔야 된다니까 지금. 세 알만 하나씩 가자. 다는. 아니 아니 아니. 어 쟤 보인다 쟤 하하 보인다. 아. 나. 나 보일라고? 나 4개. 오빠 하나밖에 없어 지금. 두 개밖에 없어. 갈 거야. 아 형 조금만 더 내. 무슨. 형 아까 등 딴 거 봤어. 아까 다 뺏겼잖아. 누구한테 뺏겨. 두 개씩. 하하 죽었다 하하 죽었다. 나야 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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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두 개. 4번 하하 아웃. 뭐야. 둘 좀. 둘. 넷. 올라가서 짤시다. 둘을 모여야 하는 목적이 생겼다. 생겼다. 아 이게 뭔데. 3번. 김정복 아웃. 좋았어. 불 붙었다. 오케이. 불 붙었다. 나 하나만 줬거든. 하나 있어 나. 내가 하나 줄게요 형. 됐어 너 조용히 해. 됐어. 내가 하나 줄려고 해. 형 나 나 나 나 끝난다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거 다음 거 해서. 오케이 이거 게임 다음에. 일단 누구 죽여보자 한번. 됐어. 형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분량 뽑아라 너. 이건 조용히 하는 게 최고야. 다 써지지 말고. 끝났으니까 넌. 어차피 끝났으니까 너는. 조용히 끝났잖아. 하나만. 이번에 멘트 많이 해. 자. 좋아.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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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조용히 간다 조용히 가. 하나 없애러 간다. 하나 없애러 간다. 제발 한 번만 줘. 제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형. 안 돼 나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야 넌 너무 개연성이 없애러 간다. 아니야 아니야. 형 제발. 형 제발. 제발. 딱 한 봐봐. 안 돼 안 돼. 딱 한 봐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끝났어요. 너무 개연성이 없었어. 그냥 보냈어. 그냥 보냈어. 그냥 보내버린 거야. 그럼. 4번. 하하 탈락. 나 오늘 되게 흥미 있지 않았는데. 흥미가 생겼네. 흥미 이제 어딜 잘라요? 어떻게. 어떻게. 보여드린데. 아 씨. 보여드린데. 아 씨. 아 아파. 아 도망가니까 쏘는구나. 아 도망가니까 쏘는구나. 아 진짜 쏘네. 아 도망가니까 쏘는구나. 어떻게 된 거야. 가 가. 어 진짜로 쏘네. 야. 가 너희 삼남매 책임질게. 적게 나와야 돼. 형 형 잠깐만. 첫사람 뭐야. 첫사람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아 진짜 오징어네. 귀엽다. 진짜 오징어네. 야 진짜 오징어네. 완전 새 오징어네 저거. 완전 오징어돼서 왔네. 자 앞에 스케치북의 최종 승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유하. 자 유하. 야아. zip 하하하하 야 하야 거의다 오징어네. 야. 아 너무 웃긴다. 거의 다 똑같은데.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foil 좀과. Stan 자리지 마. 아니 요 nicht 잘라 inspect Aqui. 뭐 네rants containment. 여기요. 아니 으뜰 밑에 잘라 CHUNG. 잘 살아. 파이크 안 해. 말 못하나 봐. 원래 말하면 안 되잖아. 맞아. 너 뭐 숏밤바지 맞잖아. 왜 이렇게 짱쾃질러. 왜 이렇게 짱쾃질러? 무슨 과일 깎듯이 그렇게 깎어. 끝성이 안 보여. 하지 마요. 조심해. 야 진짜 계속 올라가. 그럼 다음 게임이 진행될 때까지 자유 시간을 즐기십시오.